마지막 게스트가 있는데요. 진짜 리헌이. 나와주세요. 아이고 알고 있는데. 진짜? 최원희. 말이 안 되는데. 진짜. 너무 잘 춰다. 10회. 10회. 우와. 우와. 호호. 예. 아 예. 아 예. 야 멋있다. 여수야. 어우 멋있다.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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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너무 멋있어. 오늘 또 르세라핀의 세 분이 런닝맨과 함께 해줬습니다. 우리 예전에 런닝맨을 출연한 적 있나요? 없어 없어. 첫 출연이야. 네. 데뷔가 2022년이니까. 2022년.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왠지 데뷔가 히트곡이나 여기에 너무 많아서. 꽤 된 것 같은데. 한 3년 된 것 같은데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2020년. 깜짝 놀랐어. 재작년이야. 카자는 사실 한국에서 지금 연습생 생활하고 한 지 얼마 됐어요? 딱 2년? 2년 됐다고? 2년밖에 안 됐다고? 2년밖에 안 됐어? 네. 2년만에 이렇게 오는 거 진짜 운 좋은 거 알아야 돼. 실력도 있고 우리 얘기해야지. 실력도 있어요. 본인이 인정하고. 나는 운이 좋다. 열심히 해. 맞아요. 인기 진짜 많아요. 아는 아는데. 형도 진짜 런닝맨하고 운 좋은 줄 알아야지. 형 안 그랬으면 지금 집에 그냥 계시지. 네. 나 진짜 지하 미안한데 발레 하셨잖아요. 네. 발레 하신 분들한테 이런 부탁 참 너무 결릴 수 있는데. 여기서 이쪽까지 이렇게 좀 돌아서 가줄 수 있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아 진짜 키도 되게 크시구나. 아 진짜. 우와. 진짜. 우와. 우와. 바로 나오는구나. 폼이 다르다. 진짜 이렇게 발레를 하니까. 주우선이. 아 진짜 기가 막히지. 진짜 예쁘다. 아 진짜 기가 막히지. 진짜 예쁘다. 아 진짜 아름답지 않아 봐. 아저씨 팬처럼 되게 아니야. 아저씨 팬처럼. 야 노래 너무 좋았어. 하하는 춤. 학부형 마냥 얘기 학부형 마냥. 다 예뻐. 다 예뻐. 우리 채원이는 본명이네요. 네 맞아요. 김채원. 아 그렇구나. 채원이. 약간 채원씨가. 우리 오늘 또 진호가 나와 있는데. 네. 어려운 문자 빨리 말하기로 좀 잘. 네 맞아요 잘 못해가지고. 콘서트 때도 한번. 저러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게 화제가 되게. 너무 급하게 해버려가지고. 너네 두두두두두두. 이러고. 아. 진호야. 거듭었구나. 너 내 동료가 되라를 빨리 좀 얘기해 줘요.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강수수수. 강수수. 너 나 동료가 되라. 하하하하. 너 나 동료가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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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 동료가 되라. 동료가 되라. 동료가 되라. 동료가 되라. 네. 아 꾸라씨는 진짜 한국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어 진짜요? 진호 형 진호 형보다도 발음이 잘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꾸라가 일본에서도 그룹 생활을 했잖아요. 아 진짜요? 원래 일본에서도 유명했어요. 저 11년에 데뷔를 해서. 진짜로? 그러니까 걸그룹만 지금 3회차예요. 그러니까. 대단하네. 일본에서 걸그룹 했죠. 지금 아이즈원 했죠. 맞아 했죠. 그다음에 또 루세라피까지. 그래서 어떻게 지금 큰 돈 벌었어요? 어때요? 어때요 어떻게 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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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살 맛이 나요. 아 이제 좀 나요? 살 맛이. 좋겠다. 좋겠네 진짜. 스튜리얼 스쿨. 1990년이래요. 90년이야? 90년이면 고3이에요 고3. 아직. 나 초딩이네 아직. 채원이는 90년에. 아 태어났지. 아직 아빠 몸에. 아 아빠 몸에. 그래 그래. 오 마이 갓. 무슨 아시는 챌린지 있으세요? 아 저 있죠. 아 머리 부터 발끝까지. 하하하하. 잘 알아요. 이거 뭐야. 아니요 아니요. 유행이에요. 유행이야? 네. 누구 노래인지 알아? 김종성 선배님. 아는구나. 야 어떻게 하다가 진짜. 꿀하고 알죠 지하도.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한번 해봐 해봐 해봐.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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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를. 어 좋아 좋아. 야 이거를 어떻게 알지. 역시.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떴지. 이거 어떻게 알지. 이거 어떻게 알지. 이거 떴다니까. 15분 동안 완벽하게. 챌린지. 하셔야 되는데요. 아 나 큰일 났다. 나 아는 멈친데. 한 분씩 네.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야. 아 이거 근데 이게. 꿈빛 파티가. 아 이거 요즘 나오는데. 이거 쉽다. 쉬워. 쉬워. 어려 어려. 쉬워. 어려 어려. 쉬워. 이거 쉬워. 이거 형 상돈이면 다 상돈이네. 아 너무 어려워. 오케이 됐어 됐어. 우리 꺼야 이제. 와 큰일 났다 씨. 우리 꺼야 우리 꺼 봐. 알겠어. 귀여운 척이. 귀여운 척이 잘 안 되는데. 귀여운 척을 해야 돼요. 투자 열심히 하죠 야.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아는 노래. 개럭 기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뭔데. 와. 뭐야. 아 이걸 어떻게 재석이 형이 따라. 아 말했어. 아 말했어. 아 저거. 야 저거. 저거야. 야 저거. 저거야. 그래도 우리 꺼 귀여운 거다. 이렇게 쉽다 야 저거. 쉬워 쉬워. 저거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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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다음 공개. 저희. 루스라핀 거에요. 루스라핀 신곡 챌린지. 이거 이지가 아닌데. 야 우리께 제일 좋아. 우리께 제일 나아. 제일 나아. 제일 나아. 아 여기가 제일 낫네. 그치. 아 어렵다 어렵다. 야 이거 너무 어렵다.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딱 15분 드릴 거고요. 15분 드릴 거고. 가자 가자. 네 외웠어요. 얘가 다 땄으니까 우리. 그래도 한 명 아니까. 개럭 기타. 바라바라방방 이런 거 있어요. 시작. 울고 싶어. 잠깐만. 울고 싶어. 울고. 울고 싶어. 울고 싶어. 울고 싶어. 울고 싶어. 질 때도. 아. 울고 싶어. 질 때도. 질 때도. 질 때도. 근데 근데 질 때도를 모르겠어. 아니 그냥 한 번. 질퍼. 그냥 다 둘 셋. 질다 해도. 그래. 질다 해도. 그래. 질다 해도. 울고 싶어. 질 때도. 울고 싶어. 질 때도. 울고 싶어.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 미소직게. 지워지. 잘 알겠어. 만드는. 만드는. 마법. 마법까지. 만드는. 만드는. 만드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돌려. 형 그냥 돌려. 형 그냥 돌려. 대충 돌려. 만드는. 미소직게. 만드는. 미소직게. 만드는. 미소직게. 만드는. 미소직게. 마법. 마법. 그리고. 이거 이거 할 때. 슬룩슬룩슬룩. 하세요. 아 그래? 그게 안 된다. 이렇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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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룩슬룩슬룩. 여기까지?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둘 셋. 둘. 하나. pozor. 왼쪽. 오른쪽 보다가 왼쪽 보고. 아니. 아니요. 이쪽 봐야. 이쪽 봐야. 이쪽 봐야 된다고. 실제로 봐야. 안 блäh 네가. 나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감attaiest. cuz. 지금. 똑같이 하지. 오른쪽 보 Tur! newest. 내가 보면 되고. 앞으로. 앞으로. 가자. 해 봐봐. 우리 뒤에inka 좀 따라 볼게. 겟이를. 앞으로 갇혀 앞으로 가면서 와 형 멋있다 어 형 형 좋았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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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 박자만 맞으려 저 다리가 어떻게? 저거 어렵더라고 저게 맞아요 안 탕 이거네 이거 뭔데? 이거 소녀시대 아니야 우리 소녀시대? 사실 이것만 되면 상관없잖아 그지? 어 됐다 사쿠라가 사쿠라가 딴다 사쿠라가 딴다 근데 사쿠라가 일단 따고 알려줘야 돼 사쿠라 네가 좀 해야 돼 사쿠라가 좀 이거를 안무리 좀 따고 저 다리가 어떻게 저거 어렵더라고 저게 맞아요 어떻게 하는 거지? 쿠라 못해? 저도 멈친데? 아니 사쿠라 멈치라고? 야 이거 야 사쿠라 멈치래요 야 이거 잠시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야 아니 야 충격이니까 사쿠라 자기 본인이 멈치래요 본인 멈치래 저 멈칩니다 노력으로 만드는 사람이라서 아니 채원아 네? 꾸라가 좀 약간 멈칫기가 있네 어? 아이도 있었지? 언니 틀리시 말라 했잖아요 아니 그거 약간 멈칫기가 있어 아니 뭔지 해거죠 아니 이거 하고 기타 하고 뒤에 풋 스타일로 바꿔 Basil tras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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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햇 pergi 사랑스러워 하자. 사랑스러워 하자. 우리 저기 사랑스러워 할게요. 사랑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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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워 할 수 있어. 게럭기타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 짧은 시간을. 저 다른 분들한테 이 땅을. 형 우리 찬스 썼어요. 우리 사랑스러워. 그런데 찬스가 어딨어? 이때요. 찬스에서 우리 먼저 썼어. 시작. 찬스. 됐어요. 사쿠라 찬스 썼어요. 너무 쉬워. 저걸로 할게요. 우리 왜냐하면 게럭기타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니 사랑스러워. 봐봐. 사랑스러워 아까 찾았다 봐봐. 화지 이거 뭐지 쉽네. 쉽네. 오 쉽네. 되네 되네 되네. 되네 되네 되네. 근데 이거 쉬운만큼 여기는 확실히 디테일해야 돼. 아 맞춰 맞춰. 찬스가 허락됐어요. 이 대신에 더 엄격한 평가가 있겠습니다. 원작자가 허락했어요. 화자 수준 먼저요. 그냥 그냥 깡딱으로 해. 이지야 이지. 하나 둘 셋 넷.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렸죠. 왜. 보세요 보세요. 왜. 이 형 골반이 더러워. 이게 골반이 트림이실인데. 바운스 뒤로 갔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 형 그렇게 더러워요. 나도 얘네한테 잘 보이려고 할 거야. 열심히 하는 모습 한 건데 네가. 아 이 느낌이구나 그냥 이렇게 이렇게구나. 우리는 또 이런 건 줄 알았지. 아냐 아냐 뒤로 뒤로. 아 뒤야. 네 뒤가 악순태야. 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까. 날개 날개 더 할까. 내가 뒤에 할게. 준비하시고요. 준비 시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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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 누구야 누구. 누구야 누구. 형 뭐하시는 거예요. 연습하니까 뭐하고야. 이게 너무 느렸어. 이게 너무 느렸어. 왼쪽이 너무 느려. 맨 오 왼인데. 이게 오른쪽 하다 이게. 계속 손이 계속. 미소. 그나마 말라봐요. 선생님. 저 열심히 하잖아. 어느 정도 허용해야 되는 거 아냐. 개인적인 취향도 있고. 아냐 아냐 아냐. 개인적인 취향도 있고. 아냐 아냐 아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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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우리 끝이야. 우리는 끝이야. 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이렇게 하지 이렇게. 맞아요. 아 이렇게 해. 그렇죠 반대로. 파이팅. 오케이 파이팅.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왜. 왜요. 너무 밝게 웃어서 사랑스러운 맛이 없어 좀 떨어지는. 아니 밝게 웃는다고 그게 문제야 형. 아니 웃음이 누구야. 엄마 웃지 마요. 엄마 웃지 마요. 아니 너 웃지 말라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어린이요. 하나 둘 셋 어린이요. 하나 둘 셋 어린이요. 핏까지. 1등대 컨첨시티비.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런데 채원이 화 많이 나왔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자색이 세트! 물가신 빠질 때로 빗어지게 만든 마법 맛있는 가슴 잘한다. 눈물 나려고 한다. 바람다리 바람다리 바람 그려봐요. 우와 빨리 배운다. 파티시야. 1, 2, 3, 4. 해피 해피 마카롱 누가 누가 먹어요? 인정! 해피 해피 마카롱 누가 누가 먹었나? 조금 더 많이 써야지 형 과자 하나 먹고 할게 하여? 진짜 하나 먹고 싶으면 먹어라 그래 먹어 먹어 진짜 먹어 진짜 하나 먹으면서 좋아요 하나 바꿔주세요 오 이거 먹고 싶대잖아 칼자가 먹고 싶대요 이거 이거 하나 주세요 야 이거 먹는데 그런 거 바꾼다고? 아니 이거 칼자가 먹고 싶대서 칼자가 운동 안 먹으려고 어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먹어볼래 이런 거? 칼자가 이런 거 먹어봐 좋아요 좋아요 야 고만사 칼자가 안 먹어봤잖아요 안 먹었어요 이거 입에 넣으면 타자닥 소리하는 거 모르잖아요 그게 얼마예요? 네 개 네 개 그럼 지금 한 돈에 14만 3천 원 응 이게 해왔자 얼마 안 해 이거 입에 넣으면 데이팅이 돼 놀리지 마 멀티 미디어 놀리지 마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봐 이때부터 패러 수출을 해가지고 아 나 진짜 이것들이랑 같이 못하겠네 정말 씨 나 진짜 그것들 너무 좋아 저기 아 운이 좀 생겨가지고 이거 이거 저희 더 사줘 추메 추메 좀 더 질 것 같은데 좀 더 질 것 같은데 에이 인센트를 걸고 인센트를 걸고 인센트를 걸고 다른가요는 어쨌든 제가 고3 때 나온 영화예요 네 그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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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로 그졌네 무로 그졌네 무로 그졌네 2월이라고 계속 확인하고 그걸ends 살짝 90년대 거니까. 16만 4천 원이거든요? 그거 여기 제 5원소추면 할께요. 팔아야 돼요, 지금. 아니, 안 팔고 남은 돈은 다. 돈이 없어, 우리. 아까 돈 있었잖아, 남은 돈. 다 솟아요. 현금, 현금, 현금. 현금, 현금. 형한테 있어요. 여기다 껴놨는데? 여기 10만 만 원 내가 떨어졌나? 지금 범죄가 일어났어. 아까 여기서 못 사서. 아니, 돈이. 이거 우리 돈 아니야, 이거? 이건 저희 아까. 아니, 형 어쨌어, 18만 원. 아니, 이거 돈이 어디 갔냐? 여기서 줬잖아요, 돈을. 형, 돈 주운 거 있어요? 주고. 돈 주운 거 없죠? 아니, 돈. 없어, 없어. 난 전 대상 만 원 있어. 주웠죠? 없어, 없어. 돈 주웠지. 깎아서 먹으려고 만 원 당겨. 야, 이거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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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웠네. 여기 아직 그래요. 여기네.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채원이 표정보다. 채원아. 너 10만 원 주웠지? 10만 원 주웠지? 아니요. 10 몇 만 원? 아니, 뭐 10만 원? 아니, 돈을 어떻게 갈래? 아니, 돈을 어떻게 갈래? 아니, 돈을 어떻게 갈래? 아니, 돈을 어떻게 갈래? 어디에다 껴놨어? 어디에다 껴놨어? 어디에다 껴놨어? 아, 정말 저 형. 아, 여기다 껴놨어. 얼마가 떨어졌다고? 10 얼마. 그럼 막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래. 그걸 안 해? 지금 다. 아니, 막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구성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 주식 이제 다 빼주세요. 다 타이타인이에요. 전국의 피시방이 1,000개가 넘게 생겨요. 어, 소름 돋아. 디양목이 2천 원의 소름. 떨어졌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우리 뺀거지 씨, 무슨 소리야? 아니, 왜 봐. 터졌어. 천타임. 천타임. 아니, 이거 98년도에 터졌어요. 제가 기억을 해요. 97년부터 점점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아니, 카즈아. 카즈아 씨가 저보고 아는 척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 여기. 아는 척하지 마세요. 아는 척하지 마세요. 아는 척하지 마세요. 아는 척하지 마세요. 입 다물어요 해, 한 번. 입 다물어요. 입 다물어요. 어차피 또 했잖아. 이때 3, 2, 2, 3 다 가는 거야. 근데 너 지금 내 돈 내놔. 이거 내 돈 내놔, 이거 카라멜만 먹고 짤지, 이거 땅콩 이거. 이 점 있거든요. 아하. 보즈파. 이거 약간 보즈파. 왜 우리 뭐 있어? 왜 우리 뭐 있어! 왜 우리 뭐 있어! 왜 우리 뭐 있어! quelle 고래! 아 너무 웃긴 해. 왜 이렇게. 그렇지, 이만. 해봐. 안 돼. 안에 잡아야 돼. 유겨내야지, 유겨내야지, 유겨내야지. 아 무서워. 물팀은 끝나. 빨리 와. 상꾸라, 상꾸라, 상꾸라. 상꾸라. 물래갖고. 와 진짜 세. 너무 고생하다 이거. 빨리 주무야 돼. 어떻게 해? 조국이야.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고생했다. 너무 고생했다. 너무 고생했어. 흘렸다, 흘렸다, 흘렸다. 흘렸다. 흘렸다, 흘렸다. 어디서 나간다. 야 어디 못 찾어. 야 어디 갔어. 야 어디 갔어. 나 어디갔어?